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팀입니다. 오늘은 맡기다에서 2023년이 되자마자 출시를 한 충전 열풍기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제품 어떤 특징을 가지는 제품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풍기가 할 말이 많이 없거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맡기다에서 새롭게 출시한 DHG181ZK 충전 열풍기 베어 툴입니다. 보통 제품을 앞에다가 이렇게 짠 내려놓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앞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제가 베어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특징 베어 툴인데 하드 케이스로 출시를 했습니다. 보통 베어 툴 출시하면 돈 아낀다고 하드 케이스 같은 거 없이 그냥 종이 가게에 빡 넣어주거든요. 거의 모든 회사 통틀어서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면 제가 이 부분을 칭찬을 하고 싶었어요. 본체를 보여드리기 전에 노즐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놨다는 건 정말 칭찬을 많이 할 일입니다. 노즐 보관하다가 잘못 보관해서 찌그러져서 못 써보신 분 손. 보통은 다 비닐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보관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잘못 밟아가지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다른 데 같이 들어가 있다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보관을 해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칭찬할 점. 여기 충전기 자리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총 3군데 넣을 수 있습니다. 본체에 직접 끼워서 이런 식으로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배터리 여분 공간 2개가 있어서 5A의 고용량 배터리도 잘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6A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본체에다가 배터리를 끼워서도 넣어줄 수 있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서두가 깁니다. 본체에 바로 소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충전 열풍기 베어 툴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노즐 분리. 제가 예전 교사라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즐 뺄 때 손을 데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뜨겁기 때문에 보통은 정말 이런 식으로 뺍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뺄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노즐을 이렇게 손으로 끼워 맞춰가면서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빼려면 이렇게 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다가 손 데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품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시겠죠. 이렇게 앞쪽에 헤드를 돌리게 되면 노즐이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헤드를 돌리게 되면 앞부분이 전질을 해서 노즐을 밀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천천히 돌리게 돼도 노즐이 잘 빠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손을 데일 걱정은 1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 벨트 클립. 이 부분도 같은 맨락이에요. 벨트 클립 측면에 달려있는 제품들 때문에 바지에 구멍 뚫려봤다. 손. 일단 저 먼저. 벨트 클립을 후면에 달아놨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게 일반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생겨요. 왜냐하면 벨트 클립이 일단 고정이 돼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후크가 달린 곳에다가도 간단하게 걸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으로 잘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허리춤에 있는 벨트에는 걸어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아래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튀어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벨트에도 걸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노즐이 내 바지에 붙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정을 하고 싶을 때는 누르면 끝. 세 번째 특징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노즐과 편리한 보관. 노즐을 총 4가지를 넣어줍니다.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첫 번째 노즐은 리플렉터 노즐입니다. 열 수축 튜브나 열 수축. 긴 것을 열 수축하기에 용이하게 여기다가 열을 가둘 수 있게 생긴 모양이에요. 두 번째는 리덕션 노즐. 좁은 영역에 집중적으로 가열시 용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와이드 슬롯 노즐. 넓은 영역에 가열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슷하게 생긴 이 노즐이 생김새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뒤를 돌려보시게 되면 한쪽이 터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유리 보호 노즐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우리가 창틀과 창유리 사이에 실리콘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품으로 유리의 시트지 같은 거 제거하신다고 바로 갖다 대시면 안 돼요. 이 제품이 굉장히 높은 스펙의 제품이기 때문에 유리가 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을 제거하신다고 열을 가하다가 측면이 깨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이 노즐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뒤집었을 때 아래쪽으로만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넓지만 아래쪽으로만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창작에 유리에는 열이 가해지지 않아서 안전하게 실리콘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 번째 세워서 작동 가능. 무슨 말이야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당연히 세워서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아래쪽에 배터리를 끼워도 당연히 세워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써봤을 때 정말 불편했던 부분이거든요. 노즐을 내 몸과 멀어지게 작업을 하면 보고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즐 앞에 제대로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못생겨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다고 뒤로 돌리게 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가슴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지만 돼요. 뒵니다. 굉장히 뜨겁거든요. 제가 세워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머리 좋게 뒷부분을 조금 튀어나오게 설계를 하면서 평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품을 눕히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세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세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안 넘어집니다. 절대로 넘어지... 이렇게 미칠 일은 없겠죠? 굉장히 튼튼하게 잘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질 일은 없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치지 않는 이상은 넘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시야 안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외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제품 성능은 얘기 안 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 매우 높은 최대 온도와 다양한 온도 조절 그리고 풍량 조절입니다. 아무리 디테일해 봤자 성능이 떨어지면 쓸 수가 없겠죠? 이 제품 총 6단계로 작동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열풍기를 활용을 할 때 가까이 대거나 멀리 뛰어오면서 온도를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저 포함해서. 너무 뜨거운 것 같으면 뒤로 떼. 안 녹는다 싶으면 앞으로 갖다 댑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바람이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빠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전 열풍기의 최대 단점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풍량이거든요. 보통 유선 열풍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충전 열풍기의 풍량이기 때문에 거기 웬만하면 가까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1, 2단으로 나뉘어져 있죠? 뭐 250도에서 500도. 250도 아니면 500도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멀리 띄워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총 6단계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펙값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일 때는 송풍, 2단일 때는 150도, 3단일 때는 250도, 4단일 때는 350도, 5단일 때는 450도, 6단일 때는 최고 온도 550도의 온도를 가지는 제품인데요. 보통 메이저급 열풍기도 최대 온도가 520몇도, 510몇도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굉장히 높은 온도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선 열풍기도 보통은 한 650도쯤 되니까 100도쯤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1, 2단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1단일 때는 분당 120L의 풍량을 가지고 2단일 때는 최대 200L의 풍량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 얼마 만에 최고 온도로 도달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음도 마찬가지로요. 최대 풍량과 최대 온도로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살짝 빗겨서 작동을 시킬게요. 지난번에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시작! 굉장히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분당 200L로 좋은 풍량을 가지거든요. 근데 소음도 막기다는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숙함에 관련된 그런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구구절절한 것 같아서 제가 디테일 몇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LED 라이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락 기능이 있거든요. 얘가 그냥 작동을 못해요. 보통은 측면의 락 기능을 해제하고 트리거를 해제하거든요. 근데 얘는 트리거 해제가 앞쪽에 달려있습니다. 앞쪽을 해제한 뒤 손가락으로 잡으면 작동이 되는데 누르고 측면의 버튼을 누르면 락 기능이 발동을 해서 내가 쥐고 있지 않아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락 기능은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물론 얘 작동 시간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동 시간이 몇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있으면 좋은 거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단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왼손잡이들도 조금 제발! 락 버튼이 당연히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편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쥐고 락 기능을 누르기 때문에 딱 정말 좋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왼손잡이들은 중지로 트리거를 당긴 뒤 검지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되게 치사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쓰면 되긴 되거든. 근데 제가 왼손잡이라서 감정이 입이 좀 됐네요. 두 번째 단점. 이게 막기다라서 조금 상쇄되는 단점이긴 한데 막기다면 내구성 좋기로 유명하죠. 메이저급 회사이기 때문에 옛날 막 저런 적가형 열풍기를처럼 쓰다가 갑자기 고장해 나가라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 작동을 시키게 되면 놨을 때 바람이 바로 꺼집니다. 본체 열을 식혀주는 송풍 기능이 자동 탑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물론 1단일 때 송풍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식히면 되긴 해. 근데 번거롭잖아요. 그런 송풍 기능도 2초라도 3초라도 간략하게만 들어있었으면 내구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한 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풍기의 활용차는 워낙 많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제 채널에서 열풍기를 리뷰를 하는 게 한두 분이 아니니까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매를 할 시에는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맡기다가 제품을 다시 옛날처럼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몇 년 상간에 맡기다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제품이 안 들어오고 엉망이었거든요.